저는 우기예요. 우기. 성이? 우가? 성이에요, 성. 성이 있는데. 아, 성이 있는데 그냥 이름만 우기예요. 송우기. 외국사람같이. 외국사람같이 생겼어. 진짜요? 제가 사실 중국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글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과온이랑 같이 배울래요. 서로 짝꿍이랑 많이 친해지셨죠? 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나 아니면 행동을 나타내는 말. 그런 거를 의성어, 의태어 그러는데. 우리 한번 그러면 써볼까요? 네. 폭풍. 폭풍. 폭풍 내리요. 제가 할머니한테 배우고 있어요, 지금. 저희 이런 거 잘 몰라서. 왜 몰라. 나 그런 거 많이 배웠는데. 나무에 사과가 주릉주릉 열렸어요. 주릉주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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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릉.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우리 같이 하나 말씀하셨으면. 만점이요, 만점. 뭐야 만점. 찌개가 보글보글. 보글보글. 할머니 두근두근이에요,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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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맞죠? 두근두근. 자, 이제 쓰셨어요? 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9페이지에 뭐가 나와 있어요? 속담이킥. 속담이킥이. 속담이킥이 나와 있어요. 박승자 씨 얘기해 봐주시네. 이런 속담이 있는데 뒤를 맞춰보세요. 네. 서담께 3년이면. 풍악을 울린다. 풍악을 울린다. 네. 네. 풍악을 울린다는 거는 장구치고 북치고 노래를 하고 얼씨구나 하는 게 풍악을 울리는 거죠? 네. 네, 거의 비슷하셨어요. 네. 풍어를 읊는다. 풍어를 읊는다. 서당에 개를 한 마리 키웠나 봐요, 옛날에. 3년을 들으니까 개가 바늘천 따지 울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알림장에 숙제 써놨거든요. 애기 짝꿍들이 열심히 얼음 짝꿍 도와서 숙제하시면 되고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처럼 차렷 경리해볼까요? 네. 반장, 반장, 반장. 차렷.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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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장. 써도 해야 되는데 어떡해. 너무 커요. 빨래를 걷어야 돼. 와, 이게 진짜 저희 이런 한국 잔동집이 이거 처음 와봐요. 아이고, 이거. 빨래를. 내가 이놈을 이거 걷는데. 아, 빨래도 하고 이렇게. 아이고. 신발 벗어야죠, 그렇죠? 신발 벗어야지. 한국에서 벗어야죠. 이거, 이거 할머니의 보물이죠? 보물. 보물. 이따가 그 할머니 오시면 같이 한번 부르시죠. 응. 노래 한국도 해야지. 우와. 잠 못 잤어. 배가 고프고 왔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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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래. 먹어. 겁내지 말고 많이 먹어. 진짜 두 달 동안. 응. 어제 제일 잘 잤어요. 잘 잤어? 꿀잠. 꿀잠 잤어? 응. 어쩐 이게 밤에. 너무 잘했어. 어, 안녕하세요. 미뤄네. 잘 잤어요. 네, 잘 잤어요. 네, 잘 잤어요. 만초, 만초. 난 한 10시 반. 10시 반 일어났다고? 아니, 안 잤다고요? 잤다고요? 우리는 그리 더 돼서 잤지. 우리는 몇 시 잤네? 한 11시 반 정도. 나 지금 약간 사토리가 잤어. 하모님 박싱 좋아해요. 박싱? 이거. 깜짝 놀랐어요. 박싱 좋아해요. 진짜요? 계속 보더라고요. 더부리 더부리. 더부리 더부리. 더부리 더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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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건 레슬링? 레슬링. 그래도 그 제목은 빅쇼라고. 그러니까 쇼, 쇼, 쇼. 합격해야 돼요. 여러분. 합격 참았어요. 합격 참았어요. 갑시다. 은솔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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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입니다. 네. 가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 가사도 우리가 따라 써볼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걸로 같이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들려드릴게요. 어떤 음악인지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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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아시네? 세상이 예쁘네. 노래는 모델. 자신에게는 신나. 아, 그럼요. 모든 걸 잘 알 수는 없어.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진짜 맞췄어. 인생은 취급이야. 아모의 바스. 한 번 쭈어. 1분 전 나와요. 1분 전 나와요. 1분 전 나와요. 아니다. 여기 아니다. 노래 한 분분이에요. 어르신 짝꿍들이랑 얘기해서 그 빈칸을 한 번 채워보세요. 네. 이따가 노래 나오면 이거랑 같이 부르면 돼요. 너무 잘 썼다, 아버님. 오마이갓. 오마이갓. 그러면 우리가 좋았던 거를 하나씩 여기다 써볼까요? 네. 은혜는 사랑. 은혜는 사랑. 은혜는 사랑. 결혼은 꼭 해. 꼭 해야 돼. 이거 우리 자꾸 안 하면 안 돼. 저희 여기 어르신 짝꿍도 모두의 생각이에요. 결혼은 꼭 해. 가슴이. 어, 가슴이 맞지마. 가슴이 맞지마. 맞는 거 아니죠, 이거? 아이고. 아이고. 결혼하면 고생끼리 뭐. 어떻게 좋은 건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연애는 사랑. 결혼은 쾌해. 가슴이 맞으면 하면 돼. 눈물은 이별의 상상일 뿐이야. 다가올 사람은 고생이야. 고생이야. 고생해. 아이고. 아직 안 나왔어요. 누구나 딩소니로와. 만나서 보는 간섭으로. 내 이름은 네. 이제 나온다고. 인생은 지금이야. 이제 나아요. 진짜 좋아, 좋아. 그럼 우리 할머니 잘 쪄요. 할머니 나와줘, 좋아. 할머니 나이스 좋아. 할머니 잘 쪄요. 할머니 나와줘.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슬라임, 슬라임, 슬라임 슬라임, 슬라임 말해 모였어, 맞살처럼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 눈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야 슬라임 우리 모두 애기 짝꿍도 자기 나름대로 시를 써보고 어르신 짝꿍도 시를 한 번 써보고 어려우시면 애기 짝꿍이 좀 도와드리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다 멋진 시인이 되어서 시를 각자 발표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네 마을이 오목하니 너무 따뜻해 너무 따뜻해 아침에 춥는데 안에는 바람이 생생생생 부르듯 너무 바람이 없어 너무 따뜻하고 좋아해 예 아, 선생님 처음이세요 난 처음이니까 아, 귀엽구나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돼지고기랑 고추랑 볶는데 네 토마토도 들어가는 거야? 아니, 토마토는 계란 따로예요 아, 그럼 오늘 두 개를 할 거야? 소스가 소스가 없지 소스가 없지 좀 걱정하긴 한데 음 아, 대파 어머니한테 대파 어딨나 물어봐 오케이 어머니 대파 어디세요? 아, 대파 대파 몇 대고 있어요? 아니, 대파 이거 오, 쪽파 맞아 쪽파 쪽파 쪽파도 안 해 저라 항상 다 떼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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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가져가서 싹 시쳐가지고 이거 괜찮다 이거 또 따라해 싹, 도로로 시쳐 네 오 오 막걸리 막걸리 사오네 막걸리, 막걸리 저희도 샀어요 우리도 샀는데 어, 진짜? 두부 이거 이름 뭐예요? 두부전이야 파프리카 두부전 숙소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싱거워요? 괜찮아요? 나는 안 싱거운데 어떤 거 같아? 할머니 짜게 드시는 분 할머니 야 깜짝이야 아 할머니 짠 거 좋아요? 싱거운 거 좋아요? 아 간이 짬으면 안 되고 짬으면 안 되고 짬으면 안 돼요? 네, 알겠어요 네, 적당하게 좀 싱그렇게 알겠어요 간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 네 토마토 계란 볶음 그거 하려는 거야? 어 아, 그러면은 알아요? 그 요리? 알지 아, 알구나 그거 완전 좋아해요? 응 이건 설탕 좀 많이 들어가야 되지 오오 토달복 헐 헐 이거, 이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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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살다 왔어요 아니, 맞아요 밥 온 적도 있습니다 아, 진짜로? 정말 맛있어 정말 맛있어 오오 어 내가 사실 지금 대학교 다니면서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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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인정? 인정. 향고 맛있고. 혼났다. 토마토는 안에 물이 서서 다시를 튀긴 해요. 이렇게 눌러도 즙, 즙 나와요. 즙 나오고. 맛있겠다. 지금도 설탕 조금 넣어도 돼요. 여기다가 넣어도 되는데 지금 토마토랑... 약간 달달해야 또... 맞아, 맞아. 설탕은 많이 넣습니다. 많이 넣지 마. 왜요? 달달 안 좋아해요? 몸에 안 좋아. 설탕이요? 아니야, 한 번 맘대로 해. 잔소리 해 놓고 또 맘대로 하라. 됐다. 지금은 계란 넣습니다. 파가 그렇게 초록 작아서 원래 초록색이면 엄청 예뻐요. 지금 설탕 많이 넣습니다. 없다. 네, 네. 여기 씻어놨거든요. 하시지 말래요. 뜨겁지? 맛있겠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걸 먼저 넣어야 돼? 원래? 이거 돼요? 지금 돼요? 지금 하면 돼요. 오 마이 갓! 오케이. 많이 해봤으면 놀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고기 넣는 거지? 소고기 제가 넣을게요. 간은? 필이야, 필. 아, 필? 느낌이야. 이제 국에 들어갑니다.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 봐봐. 나도 간 한 번 봐봐. 네. 좀 더. 간 맞아요? 응. 이상한 거 아니죠? 아니, 아니, 아니. 표정이 약간 좀 긴장하고 있어요.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뭘 조금 더 해줄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 좀 약, 좀 뭐가 부족하고. 마늘 없나? 아, 그래 마늘을. 마늘 안 넣지. 마늘 다진 거. 뭐 똑똑하네. 마늘 뭐. 마늘 다진 거 할머니한테 물어봐. 네. 할머니! 제 목소리 왜 저렇게 끈이지? 할머니 할 때마다 나는 간이 철렁 철렁 와가지고. 됐어요? 그것만 되면 이제 끝입니다잉. 우와.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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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드시면 돼요. 진짜 너무 잘했다. 어찌리 잘했는데 소음씨가 아주 오면. 짠! 네, 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아, 이거 뭐야? 이걸 해야 돼요?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는데 맛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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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오네요. 이거, 이거 뭐지? 이거 토마토랑 달걀. 아, 너무 맛있어. 엄청 맛있어. 음식 솜씨가 아주 보통이야. 아니. 아니.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아니, 궁금하겠어요. 이거 먹을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여름 앞에는 그렇게 먹는 거야. 그거 끝나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거는. 그거는 이제. 기분이 좋아.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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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술이 몸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몸에서 저절로 나오는 소리. 해야지. 이거 시키는 게 아니고. 오. 오. 이 요리를 참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잘 만들었어. 랑카드 썰겠네. 응. 돼지고기. 응. 약간 진짜 중국 요리. 그런 줄 아시나. 맛있나. 느낌은 맛있나요? 느낌 있어. 왠지. 중국 요리라. 내가 이름 있을 텐데. 이름 알려줘. 중국 말로 말해드려. 중국 말로는. 비슷한데. 헤이 컬러. 헤이 컬러. 헤이 컬러. 오, 자꾸 다 다른 도시네. 이거는. 시홍시. 저지단. 시홍시. 저지단. 시홍시는. 시홍시는 토마토. 토마토. 에란은 지단. 시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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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단. 저지. 짜지는 치킨이요. 맞 spezie. 영어는 왜 가르치니까? 가르치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서. 금방. 금방 까먹고 그래. 탱큐. 탱큐. 탱큐 할머니도 알잖아요 탱큐. 탱큐가 뭐라고요? 탱큐 구덜가agi니 구덜가이. 맞아. 같은 말이에요? 그거 아니, 아까 낮에. 그거 미군부대 앞에 그거 빨빨리 다시. 세쿠, 고등학생, 니 고대가 벌렁 침해가 들었어. 두 고대를 모르겠다. 안 돼? 침해가 들었어. 바람이 벌렁? 아, 전화 웃었다. 옛날에 이렇게 배우셨지. 옛날에 배우셨어. 오 마이 갓. 선생님하고 우리 짝꿍하고 이렇게 술을 먹으니까 술이 너무 달다. 아이고, 껄리. 기분이 더 좋아. 더 부어. 더 부어. 근데 술이 마저 있으면 기분이 더 좋다. 욱이 좋아하려나 안 좋아하려나 모르겠다. 뭔데? 우리 아들하고 인터넷 가서. 이걸 썼는데. 편지. 편지도 아니고. 편지. 아버지에 편지 진짜 좋아해요. 편지도 아니고. 글은 내가 썼거든. 잘 썼나, 글. 헐. 읽어도 되나? 읽어봐라 그러면. 읽어도 되나. 우기, 민현, 민니, 수진, 서현, 슈아. 여섯 명. 여자 아이들. 별명. 우기린. 취미, 춤. 좋아하는 음식. 단무지, 식초. 내 짝꿍은. 성욱이다. 너무 잘 썼다. 어떻게 알아. 제가 가져갈게요. 나 안 좋아할까 싶었어. 아니. 너무 좋아. 고마워요. 또 어느 시간에 이런 걸 찾았어요. 그럼 할머니. 응? 저도. 제 별명이 우기린이잖아요. 우기린. 제가 기린을 좋아해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을 가져왔어요. 이거 기린인데. 이거 마사지도 돼요. 이렇게 하면. 엄청 시원해. 아이고. 진짜. 내가 선물을 너무 많이 받으면. 나는 선물을 하나도 준 게 아닌데. 할머니 저 완전 선물인데. 너무 좋다. 빨리 이렇게 해보자. 시원하죠? 응. 이거 보면. 그래. 너무 예쁘네. 내가 잘 간직해서. 다음에 제가 올 때 보고 있어. 여기 보고 싶으면. 이리 안고 잘게. 그럼 저는 할머니 보고 싶으면 이 편지는. 이렇게 해서 다시 이길 거예요. 어머니 잘. 갖고 있을게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수업을 해 볼게요. 오늘은. 편지를 가지고 수업을 해 볼 거예요. 편지를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사랑하는 영감님 받아보세요. 지금 하늘나라로 가시고 없지만 항상 마음은 허전합니다. 이런 좋은 세상에 몇 년만 더 사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영감님 덕분에 많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박성자들임. 엄마, 아빠. 오랜만이네. 많이 많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항상 미안해. 내가 항상 뭐 뵈러 가서. 딸이 정말 정말 너무너무 미안하고 있어. 정말 미친 듯이 보고 싶은데. 못 만나니까 참 슬프네. 근데 딸은. 한국에 우는 게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거 열심히 해서 잘 버티고. 엄마, 아빠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어. 엄마, 아빠 정말 사랑해. 내 전부로. 전부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있어. 아이고. 여기. 오줍지. 해주어주세요. 그러니까 안